이른 아침부터 준비해 뱃길로 30분을 달립니다. 많은 고기 중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건 값비싼 장어. 얼려둔 미끼를 통발에 넣어 장어를 유인할 생각입니다. 바다에 통발을 넣기 전 어부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내려둔 통발을 확인하는 일이죠. 첫 번째 통발은 너무 가벼워서 찰그랑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빨간 고둥만 통발을 채웠네요. 요즘 제철이라는 장어부터 튼실한 문어까지. 통발에서는 다양한 고기를 만날 수 있죠. 그 중에서 유난히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특히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오는 곰장어. 요즘 이곳 어부들에겐 효자 어종인데요. 예전에는 이맘때쯤이면 통발의 곰장어가 10마리씩 엉켜올라오기도 했죠. 요즘 어부들은 입버릇처럼 고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 되는 날엔 통발을 던지는 손에 힘이 쭉쭉 빠지곤 하죠. 거의 포기했을 때쯤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장어가 연속으로 잡혔는데요. 오늘 총 수확은 곰장어 30여 마리와 소라 한 바구니. 곰장어 30여 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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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장어 30 여름이 오면 어부들이 보양식으로 먹는 장어. 특히 여수에서는 지역 대표 음식으로 장어 요리를 꼽습니다. 두툼한 붕장어로 만든 장어탕과 새벽부터 어부가 직접 잡은 장어구이까지. 그게 무슨 장어예요? 붕장어예요. 아, 붕장어. 꼬리 주면 안 될 건데. 꼬리. 저 괜찮아요. 흥분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가장 탐낸다는. 그리고 이 사이즈는 도시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장어의 그 맛있는 기름기 오메가3 등등 이런 것들이 막 입에 온몸에 흡수 쫙. 여보. 딱 이 돌 만납시다. 이건 뭐죠? 꼼장어. 꼼장어. 드디어. 어떻게. 붕장어가 잡힐 때가 좋으세요. 꼼장어가 잡힐 때가 좋으세요. 꼼장어를 할 때 붕장어도 같이 나요. 아, 그래요? 그런데 두 개 중에는. 가격은. 어떤 게 더 비쌉니까? 거의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벌써 먹는 겁니까? 떡지. 네. 헤어나서 시험 먹어봅니다. 우와. 맛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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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껍질이 이런 맛있구나. 오, 쫀득쫀득하면서 엄청 맛있어요.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드디어 꼼장어가.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이렇게 두꺼운 꼼장어를. 우와. 오늘 바로 잡은 거이. 맛있네.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이거는 짜잔. 엄마. 이게 장어탕이네요. 우와. 우와. 이야, 그럼 이 국물 안에 장어의 영양물이 싹 녹아내려있어. 여기 있는 거. 다른 보양식이 필요 없는데요, 진짜? 아, 이건. 아니, 오늘 정말 아버님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직접 또 구워주시고. 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연도에 와서 이렇게 완전 호강을 하네. 아버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아, 좀 그리고 어디로 멀리 갔던 장어들이 좀. 맞아요. 연도로 돌아와야 할 텐데요, 그렇죠? 장어들이 또 너무 많이 잡혀서 막 또 난리가 날 그런 날이 오도록. 진짜 저희가 빌겠습니다, 훈장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선상 숯불 장어구이 감사합니다.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연도 어부들의 건강을 지켜주었던 장어. 오늘 두 사람도 장어를 맛보면서 조금이나마 어부의 수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치,, 여러분. 이 집단원에, 네, 어차피, 감사합니다.